혜설아, 엄마랑 집에 가자 내 걱정 말고, 인옥 아저씨랑 결혼해 애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? 그 결혼 진작 포기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요 저 인옥 씨랑 결혼도 할 거고, 혜설이도 안 뺏겨요 너 왜 이렇게 못들이야? 제가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잖아요, 장모님 가만 보니까 구여사 아주 모시겠어! 꼴드베이징 당장 나가라고! 그 녀석 인옥이 결혼이랑 상관없어 자기가 혜설이 키운다고 했어! 그 사람이랑 저 이간질 좀 그만하세요, 제발! 거기서 뭐 하는 짓이야, 이게? 혜설이 이제부터 내 딸이야 혜설이 아니었으면 안 뺏겨요? 그러니까, 이 정도면은 일요일 날까지는 다 일요일 날에 계속 업로드한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!